아퀘이 노티스 인조 드림 침대 위에 꽉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맛있었지 정말 맛있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 근데 그거 가면 마트 가면 컵테이크 팔잖아요 도키나 재료만 장식할 재료만 장식할 재료만 사는거에요? 컵테이크를 만드는게 아니에요? 그치고 만드는거에요 아 저건 머핀인데 그게 컵테이크에요 머핀이 컵테이크에요 장식말리 여기인거 같아요 여기가 여기야 저기서 지금 나와있어 나와있어 안녕 나와있어 여기다 여기다 나와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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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이다 이거 나와있어 가족을 본인이 하신 버리면 어떡해요 일단 살아야될거 같아요 자꾸 맘대로 하신거야 이 멘트는 어때? 괜찮은거 같은데 그걸 엄청 담담하게 해야될거 같아요 알겠어요 속삭이듯이 말하는거 같아요 알겠어요 오늘 안에만 도착하면 돼 오늘 안에만 도착하면 돼 오늘 안에만 도착하면 돼 부드럽잖아요 마지막이 어떻게 알았는데 너는 오늘 안에만 도착하면 돼 이런식으로 가야지 이런식으로 가야지 아아 끝나네 끝나네 조금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해주세요 떨려요 많이 떨려요 심하게 떨려요 말로 하세요 뭐 찾아요? 뭐 찾아요? 어? 아니야 숨겨놨어 지금 아니야 숨겨놨어 걸렸어요 지금 아니야 걸렸어요 지금 몰라 걸렸어요 이거 봐 사왔어? 어? 사왔어? 아이씨 아이씨 하아 산들은 10초 만에 희로애락을 표현한다 아주 신기한 녀석이다 기장에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당장패스 놓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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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지마라고 됐어 됐어 너물이 없지마 너물이 없지마 어 잠시 할까 하세요 할까 하세요 할까 하시죠 모래님들 모래님들 예 할까 하시죠 모래님들 마음도 없구나 네 잠시 김정우 멋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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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은 배 가사 T-R-R-R-R-O 4회 와 진짜 미치겠어 나 지금 난 여기 못하겠다고 뭐야 이거 땡 아 너 너무 사기꾼 같아 나 너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뭐하여 뭐하여 나 니 말을 못 믿겠어 지금 야 니가 지금 이렇게 말하다가 어? 지금 작가님이랑 눈빛 교환해가지고 어? 안하셨어? 안하셨어?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니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해가지고 작가님이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알고 내가 그쪽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내 혼자 멘붕이 되겠지 그럼 난 또 속는 거겠지 알고 속는 거겠지 내가 왜 속아야 되는지 모르겠지 그럼 니가 지금 날 속이고 있는 거겠지 나 토할같은데 지금 나 지금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넌 지금 사이꾼 같은데 넌 냄새가 풀풀 나 발냄새도 많이 나고 발냄새도 많이 나고 사짜냄새도 많이 나고 토할같은 봐라 내 노란색 마음을 든냈지 됐다 됐다 8 4 22 8 4 32 8 5 35 8 5 4 32 8 6 3 8 6 3 8 5 5 6 6 아 못 타겠어 난 내가 진짜 싫어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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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줄 할래 아 난 다했어 나오세요 케찹 끓여도 되나요? 네 좋아 야 물을 닦고 해 물을 닦고 아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는 어떻게 하지? 산더라도 늙었네 이제 바위가 많이 먹었어 아 할아버지 같다 그거 마루야 라면 그려주라 친구가 잠이 많구만 아 뭐하냐? 뭐하냐? 이상들 창피하지? 절 자 첫번째 시도 첫번째 시도 세 번째 세 번째 지금 여기서 바로 갈게요 오 오 하지말라고 오 오 오 야 안그래도 조마조마한데 찬아 그래 하지마라 오 오 오 오 오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아 우리 진짜 아니 형 저한테 확플이에요 미쳐질까 미쳐질까 오 오 오 오 오 덤블링은 잘 되는데 왜 안되는거야 아우 미쳐버리겠네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오 오 오 오 오 아 못하겠죠 못하잖아요 아냐 카메라 encado 주tre 주소 안돼 안녕하세요 형 조금만 들어가면 안되네 응 긴장 만약 probable 04 당근 hours 조금 조금만 들어가요 조금만 아 여기 말고 그냥 오늘 재료 넣어둬 반짝반짝반짝 너가 물에 물 끌어두면 거기다 바라보면 담근 다음에 육수를 내줘 좋잖아 오리육수 알겠어 그만해 그렇지 그렇지 딸기가 딸기 김치를 이제 사야 돼 또 그걸 사야 돼 설탕 고추장 적으면 안 돼요? 이거 머릿속에 적어라 설탕 고추장 근데 조수에게 이렇게 써놨어 뭐 산다 했죠 처음에 일단 설탕 고추장은 기억나는데 처음에 기억이 안나서 그래가지고 김치를 이제 사야 돼 김치에 설탕 뭐야 이게 뭐지 김치에 설탕 반찬가게 사장님에게 산들이는 풍용인간이다 맛있지 않아요? 와 아주 맛있어요 이거는 나만하고 완전 왔네 솔직히 그냥 아무 이거 씻으면 안 돼 씻으면 얼마에요? 칠천 칠천 여름도 아닌데 이 녀석은 벌써 장마철이다 공수남입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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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두 개 주세요 두 개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밥 있으면 밥도 죽었는데 밥이 없어 일어나 야 아 자 네 민경을 주요 하나 둘 핫 무조거기 하 핫 혁 손 형들이랑 같이 형들이랑 같이 형들이랑 같이 표경 같은 느낌이라고 누구 아주 표경입니다 털 아니에요 털? 그거 같은데 털이 나와 털이 나와 털이 나와 털이 돌지같아 헤리프터에 나오는 돌지같아 야 빨리 비켜봐요 샷이야 샷인거야 된다고 내 사랑아 이젠 내게 맘을 열어줘